전형적인 루마니아 정교 교회인 크레출레스쿠 교회. 루마니아 국민의 약 90%가 루마니아 정교 신자일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 정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특별하다. 교회 입구에서 만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루마니아 정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. 교회 안은 정교 교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화들로 꾸며져 있었다. 오랜 세월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루마니아인들의 용감성은 종교에 의존한 바가 컸다. 죽더라도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세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다. 또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들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기도 했다. 지금도 이들은 힘들 때마다 교회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고 있는 듯 보였다. 그리스도에 계속 짱 경기를 주고 싶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